해운대구가 지역 예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개그학과에 이어 실용음악과를 만들기로 하고 22일 공개 오디션을 열었습니다. 해운대구는 기타와 베이스, 드럼, 건반, 보컬 등의 분야에서 5명을 선발해 대중가요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그룹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8시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환경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쓰레기 밴드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버스킹을 하고 돈 대신 쓰레기를 받는 프로젝트입니다. 많이 놀러오셔서 길거리에 쓰레기도 주워주시고 음악도 감상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 실용음악과 단원으로 최종 선발되면 연습과정을 거친 뒤 다양한 무대 공연을 통해 주민들과 만나게 됩니다.